주식 투자의 세계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항용 교수님과 함께 미국 주식 어땠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시고 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디지털 비즈니스학과 교수님으로 계신 우리 이항용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항용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참 하시는 일도 많고 너무 바쁘세요 이분이.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나오시면 더 좋은데 목요일밖에 못 오시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교수님. 그 S&P500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안 받아주신. 바로 무시. 바쁘긴 바쁘죠. 바쁘긴 바쁘고. 빨리 해주시죠. 더 중요한 건 저희가 그동안 나올 때 다우지스가 사상채 효과가 많았잖아요. 오늘은 다우지스는 약간 모잘랐고요. 오늘도 S&P500이 사상채 효과죠. 사상채고예요? 그러니까요. 돌아가면서 사상채 효과인데. 여하튼 그러면서 다우지스는 3월 한 달 동안만 하더라도 6.6% 올라갔고요. S&P500은 4%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분들이 더 많이 선호하는 종목군지. 나스닥을 얘기하시거든요. 좀 아쉽죠. 나스닥은 0.4% 올라갔고 여전히 고점 대비 한 6% 정도 아직 내려가 있습니다. 고점 대비요. 그만큼 약간 아쉽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조금만 시간만 기다리시면 저는 아마 4월 중에 곧 멀지 않아서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충분히 얘기를 하셨지만 결국은 오늘은 인프라 투자에 대한 확대? 워낙 생각했던 4조 달러보다는 아니지만 먼저 계단시를 밟아가면서 2조 달러를 얘기해놨는데 오늘 그런 소위 인프라 관련 주식들은 오히려 셀더 뉴스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도 뉴스의 8월 아무 그런 얘기 때문에 약간 주칭거렸거든요. 세계별로. 그렇지만 오히려 오늘은 테슬라가 또 모처럼 5%, 6%까지 올라갔었는데 어제도 3.156% 올라가고요. 오늘도 올라가서 이틀 연속 꽤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하고 있죠. 다만 미리 좀 말씀드리면 아마 빠르면 오늘이나 내일 중에 오늘이나 내일 중에 테슬라의 1분기 판매 대수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17에서 17만 7천제 정도가 월가의 시각이거든요. 전망인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현대도 얘기하지만 지금 반도체 쇼티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생산하고 있는데 이번에 소위 연유 때문에 조금 차질이 있어서 그걸 아마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있으니까 물론 그것들이 장기적으로 전혀 문제 없겠지만 그런 뉴스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제가 참고적으로 미리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 여하튼 빅테크들이 약간 반등을 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오늘 반등했기 때문에 인프라 관련 주식이 좋지만 오늘 약간 쉬웠고 다른 것들이 좀 오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피치버그에 가서 2조 달러에 인프라 투자 얘기를 했는데 다들 큰 그림은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아마 주로 관심 있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하튼 가장 큰 2조 달러 중에서 가장 큰 걸 차지하는 것은 교통인프라라는 큰 항목이 있습니다. 교통인프라라는 것은 일단 우리를 보면 천진국이 그러나 그러지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자체가 소위 통합공화협회에서 C-를 줬다고 제가 2, 3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평가 점수가.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2만 마일의 도로를 개보수하고요. 교량이나 만 개를 개보수하는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6,200달러인데 그중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한 1,700억 달러 정도가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테슬라나 이런 오늘 아마 전기차, 배터리, 차징 관련된 것들이 다 올라갔는데 그런 것들이 한 1,700억 달러 오롯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충전소하고 이런 데 좀 하는 거예요. 그 규모가 2030년까지 50만 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까겠다는 겁니다. 50만 개면 감이 약간 부족하잖아요. 지금 현재 몇 개가 있냐면 4만 1,000개가 있고요. 고속충전망, 그러니까 쉽게 해서 테슬라가 하는 거가 슈퍼차죠? 슈퍼차차가 5,000개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50만 개면 엄청나잖아요. 50만 개? 50만 개면 그러면 딱 보면 주유소가 몇 개냐 궁금하잖아요. 그걸 또 제가 찾아보고 왔죠. 미국의 주유소. 미국 전역에? 네. 엄청 궁금한데. 미국의 주유소가 한 번 맞춰보세요. 왜냐하면 50만 개가 많은지 적은지 개념이 없잖아요. 자막에 계셔보세요. 한 번 맞춰보세요. 미국 주유소. 구글 검색하지 마시고. 안 합니다. 8만 개 봅니다. 8만 개. 저는요? 저는 70만 개. 70만 개요? 저는 70만 개 정도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오늘 정 프로님이. 가까워요? 12만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바웃스. 그거 밖에 안 돼요? 네. 오늘 제가 틀리면 구글아트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구글 지금 막 보고 온 거거든요. 하여튼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린 50만 원이 엄청 많다는 거죠. 엄청 많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거를 때문에 제가 12만 개가 중요하겠고 17만 개가 중요하겠고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겠고요. 5만 개의 디젤 차량을 다 바꾸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테슬라랑 오늘 보면 또 충전소만 주로 하는 기업들 지금 있어요. 작은 것들. 어디예요? 뭐 15% 16% 올라온 것도 있는데. 충전소 주식 빨리 찾아야 되겠다 내가. 그런데 그런 건 테마로 보셔야 되겠죠. 하여튼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겠고요. 그래서 그 얘기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주로 미국 주식장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몇 가지만 해드리겠네요. 많은 분들이 이제 다들 미국 주식 어렵다. 물렸네. 미국 주식 또 내 주제에 뭐야. 아닌가 봐.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올해가 재미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너무 많이 올라왔고. 딱 보시면 나스닥도 한 2.8% 올랐습니다 지금까지요. S&P500이 7% 올라갔고요. 다우주시가 이미 9%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꽤 지금 잘 가고 있다. 다만 이제 나스닥이 약간 고점에서 밀려났고. 특히 테슬라 비롯해서 한국에서 많이 갖고 있는 주식 탑6 이런 것들이 약간 시작했어요. 우리 보유 종목이 안 좋았을 뿐이다. 그렇죠. 바로 그러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게 중요합니다. 4월에 아마 다 고점 가지 않을까. 테슬라는 약간 멀지만 나머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금년 들어 말씀드렸다시피 다우주시가 오늘까지 포함하면 18번이 사상채워가고요. S&P500도 장중기들 보면 24번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 가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고평가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고평가는 지금 120년째 고평가거든요. 미국 주식 시장은. 상대적으로 고평가라는 거가 아시아 시장이나 유럽 시장보다 고평가는 항상 사실이었어요. 다만 이런 것들은 자기 스스로를 비교해야 되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보시면 이 그림인데요. 작년 9월에 23.5배가 갔습니다.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으로. 지금 21.6배로 떨어졌고요. 지금 예상 실적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PER 말씀하시는 거죠? 네. PER이죠. 지금 보시면 그다음 그림 보시면 실적 전망이 지금 곧 4월 하순부터 되면 실적 시즌인데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실적 전망이 상향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그다음 그림 보여주면 주당 순이익이 지금 예상되는 게 175달러입니다. 올해에요. 지금 월가의 평균이요. 내년에 200달러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여러 번 자주 인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톱니도 인용하고 짐홀슨도 얘기하고 짐홀슨도 얘기하고 실록이어서 자주 말씀드린 분이 있는데 짐홀슨이라는 분이 루월드 그룹의 대표자가 되겠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딱 이 첫 번째 문장에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주식에 대해서 지금 미국 중에서 너무 지나치게 하고 낯걸론을 갖고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그리고 또 과열 수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기가 봐서는 과열이 아니라 지금부터 훨씬 더 잘 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얘기는. 그런데 이 사람 얘기는 뭐냐 하면 175달러를 제가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양반 얘기는 무슨 소리냐. 올해 200달러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200달러를 하면 200 곱하기 20배 하면 4천이잖아요. 지금 4천이 안 되고 오늘 3, 9, 9, 4를 갔다 왔을 거면 아마요. 그런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다음 주 제가 오기 전에 4천 한번 찍을 것 같아요. 4천? 네. 그럼 4천 내봤자 S&P500 기준으로 보면 PR이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보면 PR이 20백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200달러까지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당히 많이 이익 전망이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염두에 두셔야 될 거고 이 부분이 한국 주식시장에 약간 차이가 납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약간 올라가고 있지만 이렇게 많이 못 올리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좀 보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된다고 엄청 걱정들 하고 있잖아요. 딱 봤더니 조금 위에 그리면 확진자 수가 약간 위에 꼬리를 좀 틀었거든요. 사망자 수도 조금 늘었지만 더 중요한 건 입원 환자 수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중환자 수가 별로 없다는 거가 되겠고요. 지금 그다음 그림 보시면 하루에 280만 명씩 맞추고 있거든요. 속도가 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백신 접종 속도를 네, 280만 명이다, 지금 평균이에요. 그다음 그림이 흥미로운데 그다음 그림은 주식시장이 다 지금 많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영국은 미국은 마찬가지인데 소위 흔히 아는 금융 허브 지역은 다른 도시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요, 지금. 접종한 사람들이. 이게 보면 런던이 지금 30%로 넘어갔고요. 뉴욕 시티죠. 아시겠지만 뉴욕은 워낙 큰데 우리가 얘기하는 맨하터는 뉴욕 시티를 말하잖아요. 시티죠, 시티. 시티가 22.6%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뉴욕은 엊그제부터 화요일부터 30세 이상까지 마치기 시작했어요. 30세 이상. 이게 50개 중에서 가장 빠른 축이 하나더라도 지금 뉴욕이요. 그래서 그만큼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달리 지금은 그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보면 다들 놀러다닌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진짜 소비가 살아나느냐. 우리나라보다 약간 빠를 수밖에 없죠. 이건 인정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 심리가 보면 소비 심리는 아시겠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이 있고 하나가 컨퍼런스 보드인데 다 둘 개 다 민간 단체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결국은요. 지난주 말에 나왔던 미시간 대학도 1년 만에 최고치가 나왔고요. 엊그저께 나왔던 컨퍼런스 보드도 1년 만에 최고치가 나왔고요. 지금 보면 TSA라는 얘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한국 주식만 한 분도 뉴스 많이 인용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이거는 공화에 가면 검색대를 통과하잖아요. 국내선도. 거기에 통과하는 사람은 숫자인데요. 위의 그림은 2019년입니다. 빨간색은요. 아래의 그림은 작년부터 지금까지인데요. 물론 작년 수준은 아직 회복을 못했지만. 35% 마이너스 수준까지 회복했거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저 정도나 돼요? 우리는 내 주변은 없는데. 어디요? 해외여행 가는 사람. 저거는 미국이요. 미국에서도 어쨌든 출국을 한다는 거죠. 아니죠. 출국이 아니라 미국은 국내선도 다. 국내 포함이죠. 국내 해외에 다 포함. 비행기 탈 때. 비행기 탈 때 다 통과하잖아요. 검문하잖아요. 그렇죠. 그 숫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아무래도 일상으로 복귀하겠냐는 건데. 제가 이 그다음 그림 보시면 진짜 빵 터져서. 제가 어디가나 오지는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딱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월스트리저널에요. 지난주 금요일자의 위켄드판에 나오는 건데요. 이게 주식 얘기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 주식 얘기가 아니라 이 그림은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얘기예요.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얘기인데 이분이 주식하는 분이 아닌데 이분이 칼럼 리스트인데 제목이 뭐냐면 파티에 가고 싶으면 미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티가. 어떤 그림이죠? 이 그림이 다양하게 파티하고 사람들 놀고 흥청망청 노는 그림을 그린 건데 보이시죠? 김 프로님도. 이게 뭐냐면 제목 자체가 파티에 가고 싶으면 미치겠다. 기다릴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내용을 제가 읽어봤거든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분 이거 고대로 한번 검색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분이 워낙 술을 좋아하시거나 음주감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도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래서 결혼식도 가고 싶고 약혼식도 가고 회식도 가고 싶고 심리연은 장례식도 가고 이런 걸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이요. 그런데 이분은 그동안의 어떤 성격이냐면 사실 저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랑 비슷하거든요. 저는 회식 이런 걸 싫어하거든요.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장우석 본부장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회식할 때 보면 일부러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프다고 거짓말하는 사람. 자기가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원래 그런 사람인데. 자기는 그랬던 사람인데 너무 지금 그립다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회적 순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Can't wait. 네. 저희가 이 기사를 웬만하면 다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월스트리저널 기사이기 때문에. 파티 가는 거 참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기사는 많은 분들이 월스트리저널에 유료라고 하잖아요. 유료가 맞는데 한 달에 몇 번까지는 무료로 보실 수 있거든요. 이걸 그 기회로 하시면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간결한 글인데 감이 딱 옵니다. 월스트리저널 PPL입니다. PPL인가요? 하면 안 되는 건가? 괜찮아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전화 주세요. 골드만삭스에서요. 여러분 이건 참고만 하시기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주식을 추천한 입장이 아니고 골드만삭스에서 베버리지 탑 픽스리를 얘기했어요. 베버리지라는 건 여기서 보면 우리는 저는 베버리지 하면 당연히 콜라만 생각하는데 미국에서 베버리지는 와인도 들어가고 리어도 들어가고 위스키도 들어가고 스피릿을 증류수 있죠. 다 들어가는 거라고 보셔야겠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주식을 하냐는 이런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인지조화가 되는 주식을 하셔야 되겠죠. 인지조화? 본인이 알고 잘 아는 기업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골드만삭스에서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고 있고요. 하여튼 뭐든지 이해를 하시고 확신을 갖고 다음에 시간이 필요한 게 주식 투자의 수익인데 첫 번째입니다. 아시는 분은 계실 것 같은데요. 보스톤 비어 아세요? 사무엘 아담스라고? 네, 그러니까. 거의 저 사무엘 아담스가 보스톤 출신이잖아요. 정신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보스톤 비어가 저는 잘 모릅니다만 사무엘 아담스가 한국에서도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팔아요? 네, 파는데요. 이건 왜 보스톤 비어 아시겠지만 보스톤 컨설팅 출신 나와서 만든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자기 집안 내력의 맥주 비법 갖고 만든 건데 여하튼 이런 주식을 탑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하나 여러분 이해의 독국에서 제가 소개만 해드린 거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역시 맥주인데요. 코로나 맥주는 다들 또 아시잖아요. 코로나. 그렇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됐나요? 코로나 맥주. 코로나 시기에 매출이 늘었나? 계속 엄청 늘었죠. 그래요? 엄청 줄지 않았어요? 줄기도 했고 팔았는데 이게 약간 복잡한 게 있는 게 사실 맥주만 생각하지만 전 세계 와인 비즈니스 1위에서 하고요. 코로나가요? 네. 와인 비즈니스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얘네가 캐너비 기업에 지분 투자한 게 있어요. 대마초 기업에. 하여튼 그런 것도 있지만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도 지금 최고가 수준 가고 있고요. 그 다음 걸 보면 약간 우리 장호석 본문장이 생각나는데 음주가 아무리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노는 거 좋아하지만 술을 안 마시는 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밤새 있으려면 뭘 마셔야 되잖아요. 몬스터 베그리지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주식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골드만삭스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접근하고 이런 걸 제시하고 있다. 엄청 올라왔네 몬스터. 그런데 요즘 다 올라왔죠. 다 올라왔다가 다 올라왔지만 이런 접근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마더말. 네. 마더말. 마지막 일부러 제가 생각나서 준비해봤는데요. 3월보다는 4월이 좋다라고 제가 여러 번 지난번에 안 동안 소개해드렸잖아요. 미국 주식이요? 네. 4월은 역사적으로 보면 상승률도 한 1.7%나서 두 번째로 높고 상승 확률도 두 번째로 높습니다. 참고적으로 봐서는 상승 확률이 제일 높은 달은 11월이고요. 상승폭이 제일 높은 건 7월 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두 개 모두 4월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한국 주식만 하더라도 딱 오늘 뉴스 보면 4월에 박스권이나 어쩌면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한국 주식에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4월에 통계만 보겠습니다. 하루하루를 한 번 찍어서 3월도 보여드렸는데요. 매일매일을 1950년부터 지금까지 일간지수를 만들 수 있잖아요. 50년, 70년의 통계를 갖고. 4월은 언제 제일 좋냐면 4월 말이 제일 좋네요. 네? 4월 말. 그림 보시면. 중순부터 말까지가 쭉 높은 거죠, 지금? 계속 올라가는. 초반부터 계속 올라가는 것이 70년의 역사였거든요. 그러니까 4월은 너무 서둘러서 주식 팔지 마시고 기다려 봅시다. 그게 과거의 통계다. 물론 통계는 통계일 뿐이지만 70년의 도도한 역사가 있었고 가장 큰 이유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을 거다. 깜짝 실적 나온 게 많았고요. 특히 이번은 깜짝 실적이 유사일에 가장 크게 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여러 시각이거든요.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올해 1분기 실적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아마 4월에 대체로 실적에 의한 가격 상승들이 많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4월에 일단 또 4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4천은 오늘 밤에도 찍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오늘 장중에 3,994를 갔었거든요. S&P 500이. 일단 또 넘어가면 돼서 특별 되잖아요. 네. 그러다 하면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4천은 쉽게 오늘 밤에도. 4천시대 개막. 네. 그럴 수 있겠죠. 아. 우리 코스피도 빨리 4천 됐으면 좋겠다. 가야죠. 가야죠. 가죠. 이학용 교수님과 함께 미국 주식의 마감 상황 그리고 4월 달은 어떻게 될까를 이런저런 측면으로 한 번 같이까지 한 번 해봤습니다. 오늘 목요일 함께해 주신 미국 주식의 미치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열심히 강의하고 계신 이학용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산 센터장 나오시죠? 네. 김지산 센터장님과 함께. 제가 이런 얘기 잘 아는데 오늘은 여러분 화면 앞에 좀 보이십시오. 채널 고정!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의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 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용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용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